오늘 대전과 세종, 충남은 밤사이 곳곳에 0.1cm 미만의 눈이 날리고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출근길은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, 모레 아침은 계룡, 금산 등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.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번 주말 내린 눈과 비로 도로에 살얼음이 얼고 내일 오후까지 강한 바람도 예고돼 교통과 시설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